출발해볼게요 빨리 사냥권 어딨어? 말보로! 준비 완료 스트레스는 헬멧이 어떻게든 해줄겁니다 갈게요 베테랑 중간이지 이게 26 해석제 없어도 된다고 했고 공대 그렇게까진 필요없고 출발! 해석제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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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려탯목을 어떤 기능과 모든 모든 기능과 놀랍게 효과적 효과적 해석제는 다행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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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죽제는 다행히 다행히 가죽제는 다행히 가죽제는 그냥 그가 그가 그리스도 좌우 도망간다 그가 힘이 안 도망간다 뭔데? 저기야? 함정 안보였는데? 어디? 여기에? 지랄을 하네 지랄을 해 아주 하.. 뭐.. 넌 뭐냐? 처음 보였는데 줄진.. 샷! 나이스! 어 여기서 섬광탄 기절이요 절! 양꾼 절! 나이스! 너는.. 22 8 7 8! 오이고! 좋았다 처음부터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절 나이스 절 잡아? 우와! 뭐야!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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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육이 뭐야 창아 제발 40%에 걸어야 되나 그게 아니면 끝장내기 아니야 40%에 걸어 기절 절 절 나이스 와 겁나 쫄리네 이거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명타가 끌림없이... 어? 뭔데 이거? 아... 어떻게 된데... 뭐야 이게? 어? 뭔가 대박 터졌는데요? 오 신기해 어... 잠시만 아... 아... 이거 지은지 얼마나 또 또 나... 또 나오냐... 나이스! 지워! 스트레스! 지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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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찰! 정찰! 나이스요! 코스 아니고 전투고 어차피 저쪽으로 가야되고 물동품? 성수 책 안보고요! 안봐요! 정찰! 정찰! 하... 하... 우리 차렌데... 지금 죽일 수 있으면 좋은데... 못죽여... 하... 죽지나! 15! 15! 15! 15! 아빼atif! 아 그거 하지 마아... 하... 스... 아 가뜩이나 강영술사 Etsy 스트레스 주는 놈인데 있다가... 하... 팔, 창학 8! 아...ゆ? 하... 하든가... 위마... 마... 하... 명수증 한 번 갈까? 명수증! 삼치 피해! 피할 리가 없지 나이스 11 명수증 헬멧사 좀 피하자! 그런거 어? 이거 절하자 절! 나이스 아 이거 줄집 먼저 아냐? 아 아니네 죽을라나? 아 1이야? 아 찢 출혈 걸리지마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끝장 낼 수가 없네 어개하 thermal 고어오오옸오오오오오 pip beautifully 아쉽다아 일만 더 때리지 얘는 좀 아픈데 그래도 아아하 미쳐버리겠네 하아 벌써 꽉 찼어 위로봇? 다음으로 자리 제대로네 뭐 있는데? 안에? 오닉스도 못 가져가고 돈도 못 가져가고 하아 우리 선! 우리 선! 나이스 아 점마 너무 싫어 헬멧! 나이스! 노미스! 깔끔 그 자체 하아 아이고 버려 버려 됐어 제발 콜렉터 뜨지 마세요 매너하세요 매너합시다 우리 아 또 너냐? 아이씨 피해! 말보로야 말보로야 좀 피해라 우리 지금 기타 띵가띵가 거리는 애 없다잉 알잖아 아이고 철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영수증! 오케이 하나 처리 아 또 그거냐? 오 올 회피 올 회피 좋아요 그냥 뒤로 가 치우고 뒤로 가 치우고 뒤로 가 아 시백 말고 힐! 나이스! 노출혈 노출혈 에헤이 그 참 그거 너무하시네 넘나 너무하시다 하지만 영수증 오오 뒤에 치명타 좋아 회피! 치명타가 떴어 거기서? 그럼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요 끝장! 다시 멘탈케어 다시 멘탈케어 이러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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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니까 약초? 붕대? 사브로 때리 부수나? 그냥 열어야 돼? 아 캠프까지 여기야 분명 여기야 저기가 아닐 수가 없어 한번 먹어 한번 먹어 여기야 여기야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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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지? 내 말 맞지? 그치? 오케이 야습 방지합시다 손질합시다 사 남았어?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키스트 던전 강령술사 크기 크기 검색지에 해볼게요 죄송합니다 강령 크기 안나와있나? 크기 1이네?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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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 그까지 가야되 아이씨 수업을 구입할 수 있으며 영혼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게 되어있어 아이고야 안가 샘블러 안가요 갑시다 앞으로 하이요 강경술사 아이씨 왜 니 손이야 니 손이야 하 씨 그래요 끔찍함이다 정말로 리얼로다가 아 표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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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떴어 떴다 절 18에 39 빠샤 22 22 야 너 이거 죽일 수 있냐 안 돼 제발 죽여봐 아 하아 하아 이러면서 해골 추가잖아 스트레스 빡 받고 오 우와 스트레스 봐라 주님 쫄 2 이침 스튥 2 2 앱 2 숟 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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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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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명타잖아! 치명타인데 왜! 임마! 등신아! 아이고 또 나왔어 절 다시 한 번 할까요? 절은 아닌 것 같아 절! 아오 퍼센트도 높은데 씨 하아... 절이 쓰지 절이 쓰지 그저 진짜 치명 3위 뭐야 창아 창아 아니 3위 뜨면 어떡해 인마 아니 저흰 근데 왜 한번더 성공을 안하냐 154에 95잖아 대충 대충 60% 근데 계속 실패야? 아 됐다 어 생각 잘합시다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광경술사님 죄송합니다 출혈 안거는게 나아 야 치명타 4는 뭐야 무슨 4달러야?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? 아 표시 끝났어 아씨 괜찮아 괜찮아 곧 끝나가 곧 끝나가 곧 끝나가 곧 끝나가 곧 끝난다 빠샤! 치명 안떴어 한 번 더 맞아야돼 괜찮아 괜찮아 끝났어 스무스하게 끝납니다 이제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안괜찮다 야 이거는 죽여라 이거는 죽여라 오오 치명 32 노출혈 나이스 뭐라고 하니까 바로 근데 잘 해주는데 힐 되게 잘해주는데 아이 그걸 못 맞추냐 헬멧 등신새끼야 이거 죽여 아 왜 왜 말보로를 때려 오오마에 오메 뒤지겄네 어이고 명중팩 흐흐흐 흐흐흐 존나 츤데레야? 아아 좋았다 좋았다 아아 끝! 클리어 하아 어? 신비학자꺼네 이게꺼 창의꺼네 흑수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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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둘다 괜찮은데요 이거? 집에 안가 인마 집에 여기가 아 전투네 아 샘블 아니야 저건 아니에요 저건 저건 아닌거같애 아 죽고싶은게 아닌상 아닌거같애 죽으시구요 힐 0이요? 보스 잡았다고 너무 대충하는데 힐을 아니 보스 잡았다고 너무 대충하는데 힐을 호흡 아씨 네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잡을 수가 없을거같애 꼬라제가 장신구 막 그 무슨 급이랬지 선졸했나 근데 제가 그걸 잡을 깡따구가 없네요 아우 샘블러 무서워 아 콜렉터도 막 10급 하고 잡는데 샘블러라니 어 또 기습이네 아 강도의 감 나이스요 힐 이번엔 15 나이스 노출혈 깔끔 깔끔 깔쌈 깔끔쌈쌈 치명타로 잡을 수 있을까? 아니 아니 안전하게 갈까? 야 뭐..뭐.. 영수증 피해! 에헤이 말보로짱 여기서 영거리 빠암! 나이스 힐 한 번 더 굿 스무스 너도 절 일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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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칼질 안되는데 아 칼질 안되는데 제찌칼 창이 막타! 나이스 다행히 오케이 멘탈 케어 어 증서다 이 아무것도 안되지 하아 나게 버릴게 성소 버릴까? 나한테 골동품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성소는 좀 애매하고 약초 약초 체크 안해요 아 위치 옆으로 아 횃불이야? 필요없는다 딱히 내친기면 저기까지 가볼까? 가다가 콜렉터 나오진 않겠지? 설마 그렇게 재수가 없을라 그래가 쪼 존나 의도적으로 플래그 세운 것 같애 조졌네요 하다가 안되겠다 싶으면 그냥 빠르게 후퇴 괜찮아 괜찮아 나 나 베테랑 저것도 잡은 놈이야 할 수 있어 치명타 줄진 굿 현상금 수거 19에서 41 30 이상만 30 이상 나이스 소환하기 전에 죽여버리자 그냥 이물이지 이물 몰라 그냥 딜 소환하기 전에 죽이는건 딜 겁나 잘박혔네 노상강도 죽으시구요 창의 문어발 아 왜 또 소환하는데 아 이러면 창의가 뭔데 아 창의래 말보러가 뭔데리잖아 절 땡겨와 아 영수증 쌍회피 야 이런 개 서로 계산하려고 회피했어 성금세 줄진 샥 아이고 샥같은 소리하고 있네 여기서 문어발이 빡 치명타 안죽었어 이런 빌어발 개일하지마 좀 하지마 그런거 피해 말보로 폐암 걸릴 새끼죠 절 풀렸고 반격 이 자식아 여기서 영수증 빡 나이스 사라지시고 줄진이 아 말보로가 끝장내기를 빡 끝 좋았다 좋은 파티다 굿 굿 머리 아파? 저라고 집에 가 그러면 막 강타 나이스 아 5천원 근데 하나 주냐? 한 두개 주지 뭘 버릴까 음 음 음 시도나 한번 해볼까 시도나 한번 해볼까 여기서 샘블리 한번 가볼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시도나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안되겠으면 후퇴하면 되니까 말만 막말로 근데 기습같은게 다 풀린게 좀 아쉬운데 아 잠시만요 하아 일단 파티가 미국만 안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 장자 아까 쓴게 아마 안쓸순 없었지만 위치를 랜덤으로 바꾸라구요? 왜요? 불은 어차피 다 꺼진다고? 어 오케이 아 아 위치가 랜덤으로 바뀐다고요? 아 그래 그렇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 한번더 해본적 없는 조합 아 장작 아 횃불로 오면 되는거죠 이게 하아 고 조졌는데요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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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무슨 개잡 조합이야 하하 하하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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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조졌다. 못 때린다. 야카라도 바로. 뭔데 이거? 뭔데! 오메. 노출 안됐거든? 뭐야 이건 또.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하면 할 수 있어. 차근차근. 헬메사. 헬메사. 니 민댐에서 최소댐에서 삼만. 제발. 병신새끼! 나이스! 줄진. 앞으로. 앞으로 와. 와와와. 랭크 모아. 여기서. 아 연거리를. 뭔 쓰네. 나이스! 30! 야 나 한간 더 뒤로 가라. 시리고 나발이고 그냥 들고 가. 얘 아직 안 끝났어. 말보로. 말보로. 말보로 30! 20! 아니 20! 24! 이상만! 24 이상! 22! 괜찮아 괜찮아. 시공으로 갈까요? 확 갚을까? 어? 가기 전에 일단 이 새끼 잡고. 아냐. 죽여줘 이거! 나이스! 수. 아아 왜 너야. 아아. 옌병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진정 진정. 진정. 창아 피해! 못 피했지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멘탈만 박살하지마 제발. 아니 왜 창이만 때려 개새끼들아! 아아. 창아 자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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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1! 역시 지 목숨은 자기가 잘 챙겨. 괜찮아? 여기서 현상금 수거. 22 이상! 19! 왜 너는 내가 발할 때마다. 점점 줄어드냐. 또 뽑아? 또 뽑아? 어 올 저항. 올 저항. 얘 멘탈 케어. 멘탈 케어. 창이 멘탈 케어. 8! 아 왜 너야.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줄지 죽이지 맘마 제발! 야 줄지 죽으면 끝난다. 게임 미국 간다 야. 13에서 이거? 뭔데 이것도. 지랄하고 했네. 병신! 창이. 멘탈 박살났다. 조졌다. 각성! 이기적인 새끼. 치명타! 아이고! 아이고! 아 중첫 땜에 조져요? 아 중첫 땜에 조져요? 하아 씨. 창아! 5 이상! 5 이상! 쉐브레는 조졌고. 근데 어떡하냐. 그니까 점점 개쎄지고 있는데요. 150이야. 안 돼! 줄지! 아이고! HP100 우 drawn 모두 부족ящball. ród체는 누군이 없 version 그니까 아이고! 아이고 아 불 킬걸 등신 SHK 불 왜 안컸지? 59% 74% 아 절 시킬까? 아냐아냐아냐 잡아야돼 야 줄집 미국가면 나 게임 접어야돼 안돼 창아 이상한거하면 안돼 제발 힐! 힐! 병신아 힐! 힐! 아이고 살았다 어 불키면 왜 안돼요? 아아아아 아 맞네 예 껐어요 그래서 아아 생각해보니까 맞네요 3 어어 그래 헬멧 때려 아 11이야 미쳤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침착하게 침착하게 하면 잡을 수 있어요 줄진 살리고 창이가 절! 절! 양꾼님 절! 나이스 아 이거 시체색 시체! 크기도 커가지고 아 창이 힐 잘한다 일한다 핫산 일한다 부셔 이거 아 절도 안되는데 창아! 아 창이래 말보로야 44% 말보로 널 믿을게 중심 중심 괜찮아 괜찮아 다 끝났어 다 끝났어 끝! 하아 아이씨 아이씨 한필 Mini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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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필 안 할 수가 없..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제가 그니까 저게 돈..돈벌러갈때 예 돈 벌러갈때 이제 애들한테 껴주면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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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.. 샘벌러도 잡고 콜렉터도 잡고 도는 날리고 얘네는 뜬금없이 병걸리고 몰빔이 쓰지도 않은거 나오고 흡혈충동 나오고 적사병은 또 왜 나오고 시체는 또.. 조졌네? 영웅이면 챔피언만 가는거 아녜요 이제? 약한것도 안간다고 징징거리고 하아.. 창이 변태됐어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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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노상강.. 노상강돈데 영웅이야 하.. 되게 아이러니하다 우와아.. 처음봐 이렇게 많이 온거 신기하다 티샷 찍어야지 근데 다 영랩이야?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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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징징거린다 하아.. 가쥬양초요?? 그게 뭐에요? 좋은거에요? 하 아.. 하아.. 괴인꺼네 괴인이 세던데 와 아 명중 아 피해 아니고 문둥이 전용이네 아 됐어 아 태양의 현관 괜찮은데 이거 낄 거 없을 때 제가 그게 좀 좋던데 스트레스 10이요 얘는 갈 수 있어 이제 생명의 촛대 와 좋다 아 유물수집가요 야 머니 어딨냐 내가 기억이 안 나거든 가죽양초 옵션 횃불 50 이상일 때 피해 15 최고템이네 최고템 야 아니 회복 일자리가 회복 내가 말을 안 할게 조용히 있을게 하아 크아 크아 사참가 못가 아니 내 신비학자는 잠깐만 아 이게 이물이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불경만 무슨 다 때려졌겠네 선조템이 진짜 웃기 힘들어서 약간 디아블로의 그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웃기 힘들다며 이거 뭐냐 고대 전설 플러스 없지 딱히 집사 또 있어 진짜 때리고 싶다 명상합시다 심블러 나올 때마다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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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태가 어 줄짓 아 보내지 말걸 스트레스 보낼걸 아니다 어차피 5레벨이라서 챔피언 가려면 또 이제 한참이니까 의미이지 아직 아무도 안죽었어요 한참이니까 나중에 해도 수상아 33개요? 나쁜 놈들 어차피 의미 없네 이게 마지막거구나 대장장기도 올려줘야되는데 증서 어쨌든 나 뭐뭐 잡았죠? 강령술사랑 샘블러랑 콜렉터 한방에 전부 잡았습니다 상대방에 전부 잡았다